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틀어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시간 늦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전달토록 할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요 오늘은 제가 좀 기분이 좋기 보다는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쿠폰을 내는데 뭐더라구요 그 경품 추천을 했는데 뭐 박하스 한병 박하스 한병이 당첨이 됐어요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 오랜만에 그 편의점에 갔어 CU 편의점에 갔더니 박하스 한병이 얼마인가 봤어요 여러분들 얼마로 생각합니까 한 병에 난 한 3,4 병을 줬더니 900원이더라고 900원 박하스 한병이 900원 이었고 닭다리 과자가 있어요 닭다리 그 과자 한봉다리라기보다 한깍이죠 한깍이 1700원 하더라구요 그 전에 과자를 사먹지 않아서 그런지 가격을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확실하게 오늘 느꼈어요 박하스도 그렇고 박하스도 뭐 피로회복지 한병 마시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도 당첨도 되고 복권 당첨되면 좋겠죠 같은 기분 좋은 일들 행운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에코프로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연초에 보니까 누가 에코프로 10만원일 때 사야지 생각하고 까먹었다가 나중에 50만원이 됐더라 그때도 끝물이겠지 했는데 지금은 100만원이더라 내 인생의 최고의 줄수다 그런 이야기죠 대부분 다 그랬을 거야 저 10만원짜리가 올라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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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10만원 언제래서 왔다갔다 하겠지 비리비리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80만원 90만원 100만원까지 가더라는 거죠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2차전지 소재기업이죠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루만에 급등을 한 겁니다 하루만에 또 급등을 했어요 13일 코스닥 시장에 보니까 에코프로 비엠은 전장 대비 0.36% 올랐더라고요 28만원에 에코프로는 4.89% 올라가지고 96만 5천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각각 3.05% 4.02% 하락하기도 했는데 오전 중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거예요 전날 두 종목은 다소 부진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최근에 급등세를 잠시 되돌린 겁니다 다시 더 늘렸다 이 코스닥 시장의 그 시가총액 1등 2등인 이들 기업이 전날 시장 컨센서스 그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여파는 이날 장 초반까지 좀 이어지더라는 거죠 에코프로 비엠은 영열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47억이네요 지난해 동기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점장시키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2.1% 감소해서 1,664억이에요 두 회사 영업이익은 증권과 예상치를 약간 하이하는 수치입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1,290억, 에코프로는 2,250억인데 예상치가 예상치보다도 좀 약간 떨어졌다 이처럼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의 주가는 빠른 반동세를 보이고 있어요 추가 상승 국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형제들의 상승장 속에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냐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지 에코프로의 분기보고서 보니까 3월 말 기준에 에코프로의 소액주주수가 17만명이에요 17만명 벌써 17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한 30만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작년 말 대비 각각 32.2% 56.6% 가량씩 늘어난 숫자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가운데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수 투자수는 1,400만명 전체 주식 투자자 중에 에코프로 주식 보유 투자자 비중이 1.2%야 1.2% 에코프로 비하면 2.1% 밖에 안된다 그렇게 안된다는 거죠 아주 흥미롭죠 이날 온라인에 보니까 게시판에 에코프로로 6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그런 사람이 있었나봐 거두고 나서 바로 포스코 홀딩스 주식 매수에 활용했다 그런 글도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올린 수익 인증 사진 보니까 에코프로 주식 매도로 번 6,700만원 그런 가량의 자금을 포스코 홀딩스 181주를 매수를 했다 일간 1,300여만원의 수익을 거뒀고 5.1%의 누적 수위를 보였네요 5.1%의 누적 수위를 했다 잘했네 보니까 돈 잘 벌었으면 됐지 뭐 이따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 반등에는 포항의 2조원 투자 소식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포항 쪽에도 투자를 하는가 봅니다 보니까 경상북도랑 포항시가 이날 시청에서 에코프로그룹과 2차전지 양극 소재 그 제조공장 신규 건설을 위해서 투자 양해각스에 서명을 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스에 서명을 했고 이 협약식에 보니까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랑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시장, 박용선, 도희의 부의장, 백인규, 시의의장 이렇게 등등 참석을 했네요 보니까 참석을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보니까 에코프로그룹은 28년까지 포항시 남고에 그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9만 4214제곱미터 땅에 2조원을 투자를 해요 2조원을 투자해서 원료, 전구제, 양극제 등 양극 소재 일관 생산공장인 에코프로 블루베리 캠퍼스를 설립한답니다 블루베리 산업단지도 안단 말이야 이를 통해서 1,12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에코프로그룹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18만 톤이죠 이 18만 톤의 양극제 생산 능력을 2028년까지 한 7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양극제는 2차전지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요 그래서 2차전지 제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거죠 에코프로그룹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흥에 올릴 때 영일만 산업단지에 2조 9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랑 전구체 양극제 재활용까지 전주기 가치사슬 수직 계열화를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캐퍼스 이것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포모 회사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잘 투자하면 됩니다 뭐 에코프로 갖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갖고 있는 거고 포스콜딩소 포스콜딩 갖고 있는 거고 우리랑 삼성전자 삼성전자 갖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부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